87년 올 풍년 농사 존배를 위한 겨울 영농교육이 농촌재능청 주관하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마을회관을 비롯 각급 학교, 교회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1월과 2월 농한계에 실시되는 이번 영농교육에는 5700여 명의 교관들이 직접 새로운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강의를 듣고 경원기수리법을 배우는 농민들의 진지함이 연후 대학 강의실을 방불케 합니다. 젖소기르기와 질병퇴치법 등 각종 강의는 실기실습이 곁들여 있어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